이 영상은 1967년 대한뉴스에서 방영된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관한 영상이다. 이것은 올림픽이나 유니버시아드 같은 국제행사에서 선수단 의전, 통역 등 대회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여러가지 임무를 맡은 사람을 뜻한다. 최근엔 문화,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이것이 생겨나기도 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? 올림픽이나 유니버시아드 같은 국제행사에서 외국 참가자들에게 이것은 대한민국의 또 다른 국가대표 모습이기도 합니다. 프랑스어입니다. 한글로 적어도 되고요. 자신 있다면 프랑스어로 적으셔도 됩니다. 스펠링을. 제한시간 5초 들겠습니다.